네 안녕하세요 조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SQL 서버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웹 서비스 개발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동작 페이지를 만들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페이지에 표현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하는 파트인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IT 보안 쪽에 있을 때 어떤 SQL 커리문들 우리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SQL 커리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SQL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책이 정말로 두껍습니다 그 정도 배우면요 근데 꼭 필요한 부분들 웹 서비스 개발을 할 때도 아 이 정도면은 이제 게시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보안 쪽으로 해도 아 이 정도의 커리문들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공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다룰 예정이고요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이제 SQL 뭐 튜닝 같은 거 그런 고급적인 책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가기 위해서는요 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2016 서버에다가 이제 XAMPP 우리가 아파치 MySQL 그 다음 PHP 환경 요거를 이제 구성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PHP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다뤘는데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AMPP를 여러분들 컨트롤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쉘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쉘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SQL을 다룰 수 있는 쉘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SQL 커리문들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더 이제 UI 방식 웹 UI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PHP MyAdmin 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한번 좀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직접 SQL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기본적인 것들 커리문들을 좀 다루는 시간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QL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MySQL-U-Root-P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MySQL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MariaDB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MariaDB 같은 경우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MariaDB 서버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이제 MySQL이라는 거 지금 여기도 명령을 제가 MySQL이라고 했는데 실제 접속을 하면 이제 MariaDB 쪽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였어요 그런데 이 MySQL을 만든 회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은 현재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오라클 쪽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인수를 했던 회사를 또 오라클이 또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현재는 이제 오라클이 인수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어있어 가지고 그리부터 MySQL에 이제 라이센스라는 걸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료로 여러분들이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라이센스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좀 반발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개발자분들이 이제 좀 나와 가지고 이제 오픈소스로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MariaDB 서버예요 그래서 MariaDB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포되는 서버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당연히 무료로 활용하는 이런 아파치 MySQL, PHP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 때 이렇게 접속을 하고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접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MariaDB 모니터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저희가 접속한 게 MySQL인데 MariaDB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명령어나 그 다음에 SQL 커리문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MySQL 책을 가지고 있어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일부 버전에서도 일부 이제 최신 버전에서만 호환되는 일부 커리문 뭐 이렇게 함수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전 책들을 보시고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문이고요 그래서 MySQL minus u root minus p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없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show database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을 현황대로 볼 때는 show database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몇 개는 제가 입력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일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information schema, mysql, performance schema, php, myadmin 뭐 테스트까지 테스트는 없을까요 요 정도는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ompany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때는 drop database company 꼭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create database company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지어 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create database company를 하시면은 하나가 커리가 오케이가 뜨고요 그 다음에 show databases 하시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pany라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se database database 그 다음에 company라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use company 이렇게 씁니다 제가 각보시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데이터베이스 써 주는데 여기는 그냥 use company 하시면은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how tables 아니면 show tables라고 하면은 tables의 정보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하나도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짱 여기까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테이블 정보를 한번 비어있는 것을 한번 본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는 뭐냐면은 이 MySQL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거나 사용자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원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함수들을 볼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보안 쪽으로 했을 때 외부에서 이제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버전 정보 같은 거나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정보나 그런 것들을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도 버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잖아요 그랬을 때는 버전이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 함수명 함수를 이렇게 열고 닫으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버전 하면은 이 버전 정보를 현재 마리아 TV의 버전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전 정보 보고 커런트 데이터라는 데이트라는 이런 것들을 하면 현재 시간 정보들을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에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거 이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동영상 찍은 것이 2020년도 6월 2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사용자의 정보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셀렉트 유저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하시면은 사용자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루트 권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 사실 데이터베이스 권한들이 루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게 보안상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한 명을 추가를 하고 난 뒤에 항상 이제 그 사용자한테 일정한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그냥 보기 권한만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만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생성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들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할 때는 특정한 사용자 사용자한테 생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웹 서비스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부여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적인 것까지 신경 안 쓰고 보통 이제 그냥 어 실습하기 편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루트로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안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습할 때는 어차피 오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루트 권한을 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를 추가해서 권한 부여하는 것은 또 다음에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버전 함수 그 시스템 함수들을 확인하는 것까지 우선 이렇게 실습을 했습니다